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다시는 오지 말라고 했더니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우리 색시 고생 안 하겠네 라고 대답했다는 사이다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결혼한지 1년 조금 넘은 신혼입니다 여러분들의 조언을 구하고 싶어 이렇게 글을 올려요 지난 명절에 시댁에 가서 일하는 중에 시어머니가 신후 밥을 차려주라 해서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시어머니에게 할 말 거침없이 다 했고요 문제는 남편입니다 남편이 제 편만 드니 오히려 고민되는 것이 있어요 잘 읽어봐 주시고 여러분들의 지혜를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흔히 말하는 반반 결혼을 했어요 집, 혼수, 결혼 비용 모두 반반했고 맞벌이 중이고요 남편 보고 결혼한 것이기는 한데 시댁을 겪으면서 생각할수록 이상한 것들 투성이었습니다 이래서 결혼은 집안을 보고 해야 한다는 것이었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저에게는 너무 이상한 일들인데 시댁에서는 너무 당연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일들이 이해가 안 되고 부당하다는 생각에 반발심만 커졌습니다 내가 너무 마음이 좁은가 하는 자책을 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왜 시댁에 가면 며느리만 일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1년에 몇 번이나 있는 일이라고 이러냐 하시면 할 말은 없겠네요 위에서 말했다시피 반반 결혼, 맞벌이 이렇게 결혼해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출산은 여자인 제가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시댁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전후로 한 달 정도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사람도 좋고 배려심도 있는 사람이지만 사람 일은 또 모르는 것이니 말이에요 시댁에 도착하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부르십니다 그럼 저는 부엌에 가서 시어머니와 일을 했어요 명절 한 번을 겪었는데 나는 생팥 모르는 사람들 먹을 음식 챙기고 뒤치다거리하고 끝도 없는 설거지에 정말 뭐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며느리 드렸다는 이유로 너무나도 당당하게 일할 사람 하나 더 늘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런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저에게 들이대려고 하면 전통에 따라 저는 집에서 살림만 하고 있어야죠 결혼 비용은 또 어떻고요 친정은 남동생이 하나 있고 사촌들도 거의 다 남자들입니다 결혼한 사촌 오빠들 몇 있고요 친정에서 큰 행사 같은 것이 있으면 며느리들을 비롯해 여자들이 해야 할 일 같은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남녀 가릴 것 없이 다 같이 모여서 했습니다 남자들은 여자들이 음식할 때 자기들은 도와주는 정도의 일밖에 못했다고 설거지나 뒷정리는 자기들이 나서서 하는 분위기예요 이런 환경에서 자라서 그런지 시댁을 더 이해를 못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명절에 시댁에 가서 끝도 없이 일만 하다가 뒤늦게 친정에 갔더니 저희 부모님 두 분만 계시더군요 결혼이라는 것이 이렇게 불공정 거래인지 날이 갈수록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짜증난다고 얘기를 하면 또 잘 받아주었어요 그리고 자기도 일을 돕겠다고 돕는데 저와 남편만 일하고 있으면 뭐하나요 다른 사람들은 하하호호 놀기 바쁜데요 며느리가 여자라서 부엉일을 하는 것이라면 신우는 그럼 왜 일을 안 하고 손님처럼 왔다 가는지 하루 종일 고무장갑 끼고 있는 저를 봐도 아무 생각이 안 드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일이 많아 제가 몸이 힘드니까 뭐든지 거슬리고 짜증이 난 거겠죠 신우는 결혼은 했지만 시댁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신우 남편은 부모님 두 분 모두 돌아가셨고 결혼한 누님 한 분 있다고 들었습니다 첫 번째 명절에 시댁에 가보니 신우네 가족이 와 있더라고요 신우는 시댁이 없으니 명절에 친정에 와 있나보다 했습니다 저 혼자 다리 허리를 비롯해 온몸이 지치도록 일을 하는데 신우는 부엌에 얼씬도 하지 않고 친척들과 웃고 떠들며 놀고 있었어요 여자라서 제가 시댁에서 그렇게 일을 하는 것이라면 신우는 왜 놀고만 있는지 화가 나더라고요 신우에게 설거지 같이 좀 하자고 말을 해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일하는 애 이런 때라도 좀 쉬게 두라고 하시는데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저도 맞벌이 하는 중인데요 그리고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오랜만에 친척들 만나서 좀 놀게 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저는요? 저는 새로 들어온 식구니까 오히려 제가 친척들과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앞뒤 안 맞는 소리를 하시는 걸 보면 시어머니는 며느리인 제가 일을 다 했으면 하는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며느리는 그냥 노예라는 인식? 작은 어머니가 좀 도와주시기는 했지만 제가 심사가 뒤틀려 있으니 고맙다는 생각도 안 들었어요 작은 어머니가 도와주시는 것도 잠시뿐이었고요 저도 생각은 해봤어요 제가 나중에 시어머니가 되었을 때 며느리가 명절에 전화 한 통하고 어머니 우리 명절 연휴 동안 여행 다녀올게요 이러면 그래 잘 다녀와 할 수 있을지 말이에요 그런 시어머니가 될 수 있을지는 저도 의문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시어머니와는 상황이 다르잖아요 며느리는 일하고 며느리의 희생 위에서 시댁 식구들은 놀고 먹으며 즐기면 된다는 생각 그 희생하는 며느리는 바로 저고요 저 시어머니에게 학비 한번 받아본 적 없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을 키웠지 저를 키운 것은 아니잖아요 두 번째 명절에는 명절 한 달 전부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2주 전부터 전화해서 언제 올 것이냐고 물으셨어요 명절 이틀 전부터 와서 일을 하라고 하시니 너무 짜증이 났습니다 시어머니께 명절 이틀 전에는 퇴근하고 가면 너무 늦어서 갈 수 없을 것 같으니 차라리 명절 전날 새벽에 출발해서 일찍 가겠다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인심을 쓰듯이 그러라 하시더군요 시댁에 도착하니 아침 9시도 안 됐는데 신우는 전날 와서 자고 있더군요 제가 도착하니 시어머니는 음식을 할 준비를 하자 하셨습니다 남편도 같이 하겠다고 나서서 셋이서 음식을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을 자꾸 내보내려 하셨지만 남편은 계속 같이 일을 했습니다 제가 모든 일에 예민해 있었나 봐요 남편에게 너는 운전하고 오느라 피곤하지 않냐면서 가서 좀 자라고 하시는 시어머니 말씀이 무지 거슬렸습니다 저희는 새벽에 출발을 하느라 아침을 못 먹어서 이른 점심을 먹었어요 저희가 점심을 먹을 때 신우 남편도 일어나서 아버님과 다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11시 반쯤 점심을 먹고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저와 남편 둘이서만 일을 했고 시어머니는 쉬고 계시면서 중간중간 지시만 하시고 다시 나가셨습니다 한참 일을 하고 있는데 신우는 오후 1시가 다 돼서 일어나더군요 전을 몇 개 집어먹더니 신우는 배가 고프다며 밥 있냐고 묻더라고요 밥은 있다고 했어요 알아서 차려 먹겠거니 생각했는데 신우가 거실로 나가고 잠시 후에 시어머니가 오시더니 신우 밥을 차려주라고 하셨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시어머니를 멀뚱멀뚱 바라만 보고 있었죠 남편이 제가 짜증난 것을 눈치를 챘는지 알아서 차려 먹으면 되지 신우 밥을 차려까지 주어야 하냐고 했습니다 만약 여기서 상황 종료가 되었다면 저도 이성을 잃지는 않았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지금 자고 일어나서 잠도 덜 깬 내가 어떻게 밥을 차려 먹냐고 하시고는 저에게 잠깐 밥 차리고 다시 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못 참겠더라고요 앞치마 벗어버리고 남편 보고 가자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놀란 눈으로 어디 가냐고 하길래 친정 간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지금 뭐 하는 짓이냐며 소리를 지르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다고 친정에 간다고 했습니다 명절 내내 낯선 사람들 뒤치다거리나 하는 것도 싫은데 내가 일하다가 신우 밥까지 따로 차려야 하냐고 저 더 이상 못하겠다고 말하고 남편에게 가자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지금 가면 다시는 못 온다 하시길래 그럼 다시는 안 오겠다고 했어요 친정에 가서 우리 엄마 음식하는 거 도울 테니 어머님도 신우와 명절 잘 치르시라 하고 나와버렸습니다 차에서 남편에게 내가 잘못한 것 있냐고 물었어요 만약 거기서 제가 잘못했다고 하면 정말 이혼도 불사할 생각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잘못한 것 없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어머님이 다시는 오지 말라고 하시는데 진심으로 사과를 하시기 전에는 시댁에 안 갈 것이라고 했더니 마음대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제가 하루 종일 일하고 다른 인간들은 처먹기나 하는 것이 너무 싫었다고 하면서 처가에 가서 같이 일도 하고 재밌게 보내다 오자고 하는데 남편이 그렇게 나오니 눈물이 나서 한참 울었네요 저희 엄마에게 혼날 각오로 친정에 갔습니다 저희를 보고 놀란 표정인 엄마에게 있는 그대로 말했는데 좀 혼나고 나서 재밌게 시간 보내다 왔어요 남편에게 시어머니가 전화를 했었다 합니다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그런다고 진짜로 가냐고 하시더니 다시는 오지도 말고 연락도 하지 말라고 저에게 전해주라 했대요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우리 색시 고생할 일 없겠네 이랬다고 합니다 남편이 제 편이라 좋기도 하지만 마음이 불편하기도 합니다 남편이 제 편만 들어주고 친정에도 잘하니 제가 좀 참을 걸 그랬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남편이 무조건 제 편을 들어주니 마음이 풀리는 것 같습니다 시댁에 무슨 일 있을 때 상황 봐서 그냥 모른 척 갈까요? 아니면 확실히 시어머니가 잘못을 인정할 때까지 가지 말아야 할까요? 여러분들의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착한 남편과 착한 아내네요 시어머니가 어떤 분이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미션 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부터는